대전시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청년 생활 법률 상담 무료 서비스를 진행합니다. 지역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은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일상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해 대전 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30분간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. 대전의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누구나 대전 청년 내일 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